그다음 원칙. 이 부분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입이 자유롭고요. 민주적 통제,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홍보,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의 기여이다. 이 시기별 협동조합의 원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이라는 건 계속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시기별로 바뀌어 갑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앱결제, 간편 결제 없었겠죠? 그래서 현금결제도 운영원칙이었는데 외상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현금 없는 사회인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더 크게 자율,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율과 독립. 그리고 과거에는 지역사회의 기여 이런 거 안 말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포항도 울산도 잘 살고 목포도 잘 살고 지역균형 발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갈수록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수도권 위주의 성장을 하게 되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가게 되니까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협동조합은 평등, 민주 이런 거 좋아하니까 지역사회에 기여라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시기별로 협동조합의 원칙이 바뀌어 나간다.